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월이가 삽니다. 오월이. 오월이 이리와. 내가 어디 도망가노. 이리와. 언제부터였을까요? 이제 내가 갈 줄 알고 지가 먼저 선수 치고 밖에 나갈 수 있네. 가자. 순금 씨가 집을 나설 때마다 오월이가 늘 그 곁을 지킨 것이요. 올해로 11년째 함께하고 있답니다. 목적지는 해녀 순금 씨의 일터. 여기 배 들어오잖아요. 여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어머니. 지금 오월이가 배웅해지는 거예요? 배웅하는 데 데리고 가면. 앞서서. 아, 아이고. 오월이 뭐 하는 거야. 어머나, 잘나겠는가베? 안녕하세요. 오월이 덕분에 순궁 씨의 출근길은 외로울 날 없습니다. 선착장에 도착해서도 해녀들을 태운 배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오월이. 오월이 맨날 이렇게 나와서 배먹고 그래요? 네. 저 이따가 배가 들어오면 지가 와요. 어디서 보고. 배소리 듣고 오는지. 배를 자기가 감지를 하는 거지. 엄마가 오면 와요. 오월이 오늘 잘 놀아. 말 잘 듣고 알았지? 갔다 올게. 어느 누가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을까요? 오늘 하루도 조심히 잘 다녀오시라 하는 것 같죠? 배가 먼 바다로 떠나면 본격적인 오월이의 하루가 시작됩니다. 한국 인근 치킨 가게를 찾은 오월이 이유가 있답니다. 여기서 사람들이 오면 같이 올라가고. 또 배가 딱 들어오잖아요. 여기 뛰어가면 저기까지. 배가 오면 뛰어가서 다시 데리고 올라오고. 욕지도 안내견으로 유명한 오월이. 이곳에서 오월이는 관광객을 태운 여객선을 기다린답니다.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. 섬을 찾는 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. 어느새 선착장에 와 있는 오월이. 안내해줄 이들을 찾는 기준은 한 가지랍니다. 바로 오월이 마음. 그런데 오월이가 홀로 길을 나섭니다.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는 모양새가 제작진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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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럼 저 강아지가 저희 안내해 주는 거예요? 안내해 주는 편이다. 덮고 간다. 아가씨하고 아저씨하고 둘 덮고 간다. 조금 뒤처졌더니 노파심에 안절부절 못하는 참 따뜻한 우월입니다. 갈림길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멈춰서 잘 따라오는지 확인합니다. 오랜 시간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수직 절벽. 아찔한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출렁다리는 섬을 찾는 이들이 꼭 한번씩 들러 반하는 곳이랍니다. 안내견답게 누구에게나 상냥한 것은 기본. 욕지도에서 우월이를 만나면 길 잃을 염려는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. 욕지도에서 우월이를 만나면 길 잃을 염려는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. 오월이는 순금씨를 기다리며 홀로 섬을 돌아다니다. 자연스럽게 안내견이 됐다고 하는데요. 가끔은 이렇게 오월이만 아는 장소로 안내하기도 한답니다. 아마도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구석구석 다니며 욕지도의 아름다움을 더 잘 알게 된 것이 아닐까요. 누워라 보자. 너무 착하다. 그러니까 여행도 다니지 이렇게 착하니까. 그게 아니래. 그러면 여기 다니는 안가 이 섬에. 섬에 다니는 애요? 저희도 그렇다고 들었어요. 아아. 그런지 모르겠구나. 착하다. 순한데. 손. 오월이 손. 앉았어. 손 줘봐. 앉았어. 아유 작게. 아유 이쁘다 이쁘다. 아름다운 풍광. 그리고 안내견과 함께한 특별한 추억은 오월이의 작은 선물입니다. 자유롭게 성을 누비기에 가끔은 주인이 없다는 오해도 받지만 말이죠. 다시 항구까지 안내를 마치면 오월이가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. 오월아. 자. 천천히 씹어먹어 천천히. 이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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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월아. 기특한 안내견 오월이에게 수고했다며 아낌없이 베푸는 조민들. 오월아. 오월의 got pikkin. 오월에 와. 오월의 gotikzin. 오월의 gotik 데. 오월이 거 갖고 왔지? 오월의 gotikzin. 아이고 닭다리네. 오리를? 곳이고. 닭다리야. 사람 있으면 구레를 안먹는데. 일로월. ồi 방아. 어디 먹어. acid. 안 먹었는데 가져가 봐. 요 팀에서 절대 한 먹어 가져가면 항상 가져가, 안 물들고 와서 Pic그사 간 fiber 아무리 바빠도 밥 먹고 잠자는 건 꼭 집에서 하는 거라고 순금 씨에게 배웠답니다. 툴근 후 먹는 치킨은 그야말로 꿀맛이죠. 워리가 치킨과 사랑에 빠진 사이 해녀 순금 씨를 태운 배가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. 치킨 먹다 지각한 게 영 멋쩍은지 꼬리를 한껏 흔들며 마중나온 우월이. 순금 씨는 안내 견 오월이의 정체를 한참 후에야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. 처음엔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. 그때는 늦게까지도 안 들어와. 주말에 손님들 많이 올 때는 손님들 따라다닌다고. 늦게까지 있다가 저녁 늦게 늦게 들어오고. 자네는 무조건 어디 가는 것만 좋아해. 다니는 거를 엄청 좋아해. 안내도 좋지만 우월이가 가장 행복한 건 순금 씨와 함께하는 시간. 안내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집도 잘 지킨답니다. 심 SIMPING 사 봐라 사 봐라. 하나 둘 점피. 아구 카메라가 문제다. 점프라는 게 전혀 좋다니까. 나이가 지금 11살인데 저렇게 점프를 저렇게 잘해. 오월이. 오월아. 순금 씨가 부르면 어디서든 어김없이 나타나는 오월이. 오월아. 고질고질해서 누가 보면 맨날 이럴 때 쥐 넘는 개라고. 오월이가 얼마나 예쁜데. 그렇지? 오월이를 위해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한 순금 씨. 내가 관리 못해준 탓이겠지만. 아이고 예쁘다. 내한테 제일 위로가 되는 존재. 현관에다 얹어서 버튼먹이 돼가지고. 티놓으면 안 티놓으면. 어머니를 지켜주는 거. 어 지켜주기도 하지만. 얘를 또 지켜주기도 하고. 따뜻하니까 꼼짝을 안 해 줬는가베. 오늘은 오월이와 순금 씨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데요. 순금 씨가 마음이 힘들었던 시절. 우연히 딸이 집으로 데려온 오월이. 이제 오는 날을 가지듯 cocktails. 소금이 있을 때 오월이 소재도 돌아오고. 오월이 씻겨있을 때 만듭니다. 오월이 소재를 만들고 있어요. 오월이 소재도 있어요? 오월 Finance 한 달에 왔어요. 오웨이라고 적돼요. 오월. 오월. 오월 날에 남겨주시더라구요. 고기 먹고 힘내볼까? 말하자면 5월은 5월이의 생일입니다. 고기 드세요. 와, 이렇게 큰 거. 이것도 자신 있어요? 빚어서 또? 오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손도 닦아먹고. 기분 좋지. 짐승이나 사람이나 잘 먹어야 기분 좋잖아. 잘 먹네요. 안 먹을 거 꺼치 하리만. 야는 내숭을 참 잘 떈데. 안 먹을 거 꺼치, 안 먹을 거 꺼치 하면서 온다. 건강해라, 어쩌든 간에.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어느덧 인생의 황혼을 함께 보내는 5월이와 순금 씨. 아이고야, 오늘이 제일 기분 좋은 날이다. 다리가 왜 이렇게 됐어? 이제 소원 내. 월이와 하루하루가 소중하지. 내하고 같이 계속 쭉 살았으면 좋겠어. 5월이도 같은 소원을 빌고 있지 않을까요. 육지도에서 5월의 하루가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.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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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